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바로 백다방의 할로윈식 메뉴를 리뷰하고 싶어서 갔더니 벌써 품절됐다고 해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인기가 없어서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대신 오늘은 이거! 바로 오징어 버거입니다. 단품으로 3,400원이고요. 세트는 5,400원입니다. 저는 단품을 사왔습니다. 양상추하고 마요네즈 베이스로 보이는 소스하고요. 그 밑에 좀 매워보이는 매콤한 소스가 붉은색 소스가 보입니다. 생각보다 매콤한 햄버거였네요. 매콤을 좀 넘어서 약간 매운 햄버거인 것 같아요. 패티 안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고춧가루 비슷한 게 매콤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색 자체가 빨갛습니다. 재밌는 게 롯데리아에서는 새우버거도 팔고 오징어버거도 파는데 둘 다 명태가 들어있어요. 그냥 명태버거를 만들면 오징어버거와 새우버거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인기를 좀 내지 않을까 싶은데 명태버거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네요. 헛소리하지마 인마! 먹을수록 점점점 그 입안이 알싸지면서 제가 매운 걸 먹으면 코에서 땀이 나거든요. 지금 바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오징어버거는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만한 매콤 짭짤 달콤한 버거입니다. 어 매워 찾아보니까 이 오징어버거가 2004년에 나왔다가 단종되고 또 다시 재출시되고 단종되고 이렇게 계속 계속 반복했더라고요. 이번에도 롯데리아 40주년을 기념해서 재출시됐는데 또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오징어버거를 맛보시고 싶은 분들 요거 롯데리아에서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왜 다 안먹냐고요? 매워서 이따가 음료수랑 같이 먹을 겁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이게 명태살인지 오징어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하얀색 살이 보입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먹는데 재미를 더하네요. 근데 맵습니다. 아 매워 아 이거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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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